일본군 아 새끼들은 어림잡아 500 정도 되는데 대가리수가 계속 늘고 있어.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전 후한산으로 간다. 이 새끼들 바싹 따라 붙었느니? 너는 쫓기는 척 추격돼야 새끼들 유인하라. 됐어. 넘들이 봤어. 같이 가자. 정말도 말아맞으면 살 수도 있어. 자 가자. 자격. 너희로 고라도 미라관실이죠.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동물꾼이 될 수 있다. 인물이야. 여기 마지막 조선이면 뺏기면 전부 끝이야.